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 입니다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향후 지구상에 100억대 이상의 인간형 로봇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해당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2040년에는 지구상에 10억대의 인간형 로봇이 존재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머드전이 설립자 데비드 홀즈의 예측에 동의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로봇을 3년이나 5년 내에 출시하기로 희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도 밝혔습니다 데비드 홀즈는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기업 창업자입니다 미드전이는 이미지 품질이 실사를 넘어 예술 작품 수준까지 구현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데비드 홀즈는 2040년에 지구상 10억대의 인간형 로봇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2060년에는 태양계 전체 100억대의 로봇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의견을 내었다고 합니다 거의 공상과학 수준의 내용들이죠 흥미로운 주제이고 글로벌 로봇 ai 리더들의 생각이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옵티머스 훈련 영상이 공개되었죠 빨래를 개는 동작을 시현했는데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 빨간 원에 보면 4680 배터리가 보이는데 4680 배터리 조립 라인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는지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라인에서 불량이 빠져나오거나 라인 정지를 유도하는 걸림이 있는 경우 작업자가 손으로 직접 제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작업자 대신 로봇이 할 수 있다면 주간 야간을 통해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bmw 도 로봇 작업을 시도합니다 자사 공장 한 곳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작동시키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기존 산업용 로봇보다 더 유연하게 설계된 로봇은 다양한 부분에서 자동차 제조 공정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로봇은 캘리포니아 로봇 회사인 피규어 ai 가 설계했으며 다양한 물리적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족 보행 로봇은 사람 크기 정도이고 특히 물리적으로 물체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섯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손의 동작이 유연하다 라는 거죠 커피를 만들거나 두 다리를 이용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과 비슷한 유형이며 향후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을 이용하거나 제작하거나 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이 자료는 삼성증권 자료인데 로봇을 사용했을 때 시간당 임금 시급 비교입니다 그만큼 로봇의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자동차 노종자의 임금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미국 빅3 23년 시간당 65달러 27년에는 81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평균적으로 정리해 보면 인간형 로봇을 사용할 정도의 국가에서의 평균 시급으로 예상해 보면 시간당 50달러 로봇을 사용했을 경우 시간당 5달러 정도 수정이 됩니다 10분의 1 비용입니다 2분의 1 정도만 되어도 당장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쟁력이 높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단 인간의 준한 동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림은 로봇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에 대한 비어앤 코스트 부품별 단가에 대한 추정입니다 여기 자료를 모두 다룰 수는 없고 향후에 하나 둘씩 다룰 건데 먼저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52볼트 플랫폼 배터리 되어있죠 전압이 52볼트이고 단가가 2300위안 하나로 45만원 예상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재원으로 추정해 보면 시간당 8km를 이동이 가능한데 배터리의 사이즈는 2.3kwh 배터리의 수명은 8시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3kwh로 8시간 동작 가능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일단 계산해 봅시다 그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옵티머스를 4680 배터리로 구동될 것이라고 봅니다 옵티머스의 몸통은 다른 부품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4680을 넣을 만큼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로봇 동작을 위한 전압을 충족해야 되는데 앞부분 52볼트였죠 일반적으로 리치미온 배터리 맥스 4볼트로 보면 13개를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2170을 쓰면 거의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 파우치 각형의 경우도 모든 조건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테슬라의 배터리 경향으로 보면 원통용을 선호하니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13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하면 52볼트 그리고 두 줄을 연결하면 테슬라의 4680 제너레이션2의 에너지 용량이 89.4 여기에 86으로 보면 2.236와트 앞부분에 2.3키로와 동일해지죠 13개의 셀을 직렬로 연결하고 두 줄을 병렬로 연결하는 형태면 배터리 규격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사이즈로 보면 4680이 상단폭이 46의 높이가 80입니다 13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길이가 60cm에 달하게 되죠 생각보다 너무 길기 때문에 9개씩 9개 9개 8개 3줄로 하면 좀더 길이가 짧아지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길이 40 14 높이 8cm 정도 되면 사람 몸통 내부에 들어갈 사이즈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4680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태의 에너지 밀도로는 불가능하다 라고 봅니다 실제 4시간 동작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 봅니다 다음은 가장 비싼 부품인 로터리 액츄에이터 14개가 들어갑니다 470위안이면 81만원 14개가 들어가면 1140만원에 달합니다 42%의 가치이고 여기서 감속기가 로봇 전체로는 12% 액츄에이터로 보면 30%로 가장 비싼 부품이 감속기 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하모닉 기어는 소형 경량화가 가능한 높은 감속기를 가진 기계식 기어 시스템 입니다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헬리칼 기어 하모닉 기어 프레인터리 기어 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모닉 타입이 비교적 동일한 공간에 최대 30배의 더 높은 감속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동작과 신뢰성을 갖춘 기어라는 거죠 이 기어 시스템은 로봇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더 정밀한 항공우주 의료기기 등에서 포괄적으로 응용되는 기어 시스템 입니다 여기 옵티머스에는 프레인터리 기어가 들어가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하모닉은 정밀하나 가격이 비싸고 수명이 짧다 비교적 그렇다는 겁니다 프레인터리 기어는 싸고 효율적이며 작동 수명이 길다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하모닉이 좋으나 비교적 정밀도를 요하지 않으면 좀 더 싼 프레인터리 유성기어를 쓰면 됩니다 최근 로봇 동작의 핵심이 손동작으로 표현되고 기술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